ᜇ 원하는 stand 캡명이 없으니까 바로 게임을 하게 되네 왜 노캠이에요? 하는데 나.. 그냥 귀찮아... 짓기 싫어 오늘 오늘만 이렇게 할게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어 근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봐줄까? 신기하기도 하고 하하하하하하 아니 아 진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오늘은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걸로 하자 근데 이거 사진도 좀 고민되더라 키기 전에 막 골랐어 혼자서 이걸로 할까 이거를 할까 인민실에서 뭘로 할까 1번 2번 3번 아니 아 나 사진 올리는 건 별로 내가 부끄러워서 싫어 가운데 게 예뻐? 근데 가운데 게 너무 살쪘어 하하하하 얼굴이 너무 커 3개 다 해놓자고 알았어 알았어 하하하하 3개 이렇게 다 해놓자고 그러면 일단 이거 해놓고 이따가 또 바꾸케 지겨면 응 오늘은 배그만 할거야 아 지금 되게 편해 어떤 느낌이냐면 집에 불 다 꺼놓고 바지도 안입고 그냥 정말로 게임을 위해서 그냥 게임만 다리 다 올리고 집중하고 있어 오늘은 진짜 잘할 듯 막 최다케일 영상이 등장할 수도 있어 오늘 진짜 슈퍼 게임 순위 모드야 있어 하하하하 어 어 큰일 날뻔 했어 방금 타임을 놓쳐가지고 아 큰일 났다 생각했는데 다행히 이 친구가 움직여주네 아 근데 이거 그 사진 마음에 안 들어 하하하하 답장나였어 하하 이미지 이미지 왠지 오늘 이후로 노캣몽 자주 할 것 같다고? 아 아니야 뭐야 삑 뭐야 아 왼쪽에서 삥 소리나잖아 내가 간 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노캠하니까 게임에 더 집중된다 아 진짜 편해 내가 너무 편해 역시 내가 골랐던 게 제일 나았어 미안해 이제 더 이상 번복 안 할게 얘가 제일 예쁘네 머리 높이를 좀 맞추자 옆에 지도랑 맞게 해서 됐다 엘게임님 감사합니다 나 무시 중에 손 흔들고 있는 거 알아? 이게 캠 방송에서 캠 방송을 오래 했더니 익숙해져가지고 나 혼자 손 흔들고 있어 멍청이 감사합니다 백비트 고마워요 45키로님 아니 나 피켓방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지금 손도 흔들고 있어 난리났어 근데 뭐지? 머리도 묶고 불도 끄고 자세도 편하게 하니까 나 오늘은 되게 잘할 듯? 그냥 어떻게 봤어 어떻게 봤어 어떻게 봤어 아유 안 맞아 그들만의 리그 아유 드디어 잡았다 이거 먹어야겠지 쟤 피 없을 것 같은데 안 먹을 순 없어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와 부자다 안 읽어줘 만편한 방송 만편한 방송 오늘 체다킬 갱신식 킬당 만원 와 킬당 만원이요? 만원이요? 좋았다 오늘은 슈퍼빗게만 와 그래도 140명이 봐주신다 나는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은 속으로 생각했어 한 70명 들어와주시면은 많이 봐주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두 배잖아 하핳 비해 왜 이래 설마 그거를 화난 건 왜 지금 얘기해줘? 왜 지금 얘기해줘? 저 감독 유저라서 아우 손캠을 해도 됐었구나 아우 하하하하하 맞아 손 씻었어 아우 건너갈 수 있을까 일단 파인안에 정착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창문도 무섭고 실례합니다 무서워요 이거 좀 있자 저 대단한 와 이거 진짜 빡세겠다 어떡해 옅 얘였구나 범인에서 아 아 구석 챙겨 갈걸 했구나 기장이 안맞는게 나을것 같아서 옆집에 없을까? 개피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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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피 안다는데 세명 이지이 나 여기있는거 안와봐 하여간 개피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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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위치를 걸렸어 개피었네 개피었네 어딨을까 무서워요 개피었네 개피었네 1,2,3,4 나이스 지지 와 이것 봐 너 캠하니깐 첫판부터 치킨 먹어버리기 주 베르르 베스너리 감사합니다 캠 끄니까 잘하잖아 내가 무식중에 캠 신경을 썼었나봐 캠 왜 안 켰나고요? 빡캠 하려고 이렇게 치킨 먹으려고 좋았다